LG화학이 턱 및 지방 개선 의약품인 벨라콜린을 본격 출시합니다. 벨라콜린은 성의 중등증, 중증에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 및 지방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입니다. 이번 벨라콜린의 출시로 LG화학 측은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이 단 한 개에 불과했던 지방 분해제 시장에 빠르게 침투해서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수요 확대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벨라콜린은 지방 세모팍을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지방량을 감소시키고 콜라겐 합성을 통한 피부 탄력 유지 및 개선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LG화학 관계자는 벨라콜린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적극 소구해 시장 침투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Lucie